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르치소서 모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손하게 주님의 말씀 미리 닿으니 주님 손에 우릴 주님 내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손하게 주님의 말씀 미리 닿으니 주님 손에 우릴 주님 내가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손하게 주님의 말씀 미리 닿으니 주님 손에 우릴 주님 내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시 창조하시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 함께 잊으소서 창조하시 창조하시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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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지 않고 정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예수님 함께 찬양하라 예수님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소서주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너무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다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소서주가 나를 웃으시리라 나를 참새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바람이 위로 주의 생각이 어찌 흐르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눈보다 높이고 놀라우시지요 바람이 위로 다함께 기쁨으로 나를 만나길 바람이 위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눈보다 내 생각보다 나의 영원 나보다 나를 나의 생각보다 나의 자신이 주님 내가 줄 떠나 어디로 가겠나 하니까 나는 이곳에 손이 가려진 것 같다 주의 온소니 나를 돕으시니까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내가 죽을 떠나 어디 오다니까 아니까 내가 죽을 떠나 주의 온 손이 나를 뜻이니라 나를 장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여수의 생각이 너 지금 또 외로우신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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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생각이 너 지금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자신 주의 내가 죽을 떠나 내가 죽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 아닐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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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든지 주의 속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나를 참새 전부터 기록하시고 시흥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잃은 주의 생각이 없이 그를 호해로 지치니 나를 참새 전부터 기록하시고 시흥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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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하게 기록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없이 그를 호해로 지치니 나의 맘에 숨은 아이구여 거칠 보고 놀라우시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는 맘을 아시오니 나의 여름을 기도하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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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